식자 오환. 출전. 삼국지연의. 한자풀이. 식. 알식. 자. 글자자. 우. 근심할우. 환. 근심환. 해석. 문자를 알아 오환을 당하다. 의미. 학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사게 된. 고사. 유비에게 제갈량을 소개했던 서서가 유비의 군사로 있으면서 조조를 많이 괴롭혔다. 조조는 모사꾼인 정욱의 계략에 따라 서서가 효자라는 것을 알고 그의 어머니를 이용하여 그를 끌어들일 계획을 세웠다. 서서의 어머니 위부인은 학식이 높고 의리가 투철한 여장부로 서서에게 현군을 섬기도록 격려하였다. 그러나 조조는 위부인의 글씨를 모방한 거짓 편지를 써서 서서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나중에 위부인은 서서가 조조의 진영으로 간 것이 자기에 대한 아들의 효심과 거짓 편지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여자가 글씨를 안다는 것부터가 걱정을 낳게 한 근본 원인이다 라며 자식의 앞길을 망치게 되었음을 한탄한 뒤에 자결해버렸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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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